주호영 신임 원내대표가 당선이 됐는데 국힘당 내부에서 주호영 씨는 착하게 알고 있습니다. 4.15 총선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를 그렇기 때문에 전번에 원내대표 할 때 대정부 질의에서도 용기를 내서 발언을 했고 나름대로 그래도 노력을 한 사람입니다. 주호영 전 원내대표가 원내대표 할 때 그래도 큰 용기를 낸 거죠.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4.15 총선 관련돼서 선거 문제를 제기를 했으니까 조금 더 나갔으면 좋았을 텐데 끝까지를 본인이 용기 내기는 너무나 리스크가 컸겠죠 정치인으로서. 이번에는 또 새로 신임 원내대표가 돼 가지고 여당 정책 예상 등 국정을 주도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중요 민생은 주로 정책과 예산에서 나온다. 상임위원장 간사들은 해당 부처의 중요 정책이나 현안 예산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괴해서 우리가 국정을 주도한다는 생각으로 모든 현안을 이끌어 달라. 제가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다루는 것은 어떻게 국정을 주도할 건데 누구가 어떻게 국정을 주도할 거고 누구가 숫자가 안 되잖아. 그런데 어떻게 국정을 주도할 건데 그냥 기사를 보자마자 여러분 떠오르는 거가 누구가 도대체 어떻게 국정을 주도할 건데 대한민국에서 관찰하는 것은 논리가 빈약한 주장이 너무 많은 겁니다.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결과가 지금 어떻습니까 거대 야당이 확고한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국정을 주도하겠냐 이야기죠. 거대 야당이 뭡니까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 상황에서 국정을 어떻게 주도하고 법 하나 통과시킬 수 있냐 이야기죠. 그러니 이렇게 국힘당이 약하고 전의가 없고 사실과 진실에 대한 그런 열망이 없기 때문에 참 나라의 앞날이 깜깜한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지금 상태로는. 국정을 어떻게 주도하냐 말로 주도해 국정을 주도하는 것은 선거의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는 국정을 주도할 길은 요원하다는 겁니다. 그거를 주호영 씨도 알겠죠 알지만 무슨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본인 혼자서 움직이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현실 정치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정론을 펼치는 것이고 당신들이 선거의 이 문제를 제대로 그냥 정리하지 않으면 지금도 어렵지만 앞으로 나라가 더 어려워질 거다 이야기죠. 그 이야기를 제가 한번 정확하게 지적한 겁니다. 여러분들께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란 책을 소개합니다. 세계역사의 인물과 사건을 통해 드러난 문명, 종교, 철학 그리고 예술과 사상을 예리한 통찰력과 분석과 전망으로 독자를 한없는 상상의 세계로 초대합니다.